문희 위천광입니다. 오늘 9월 20일 됐는데 다른 사람도 추가 촬영한다고 난리 났대요. 더 예쁜 채여사가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전부. 이 말에서 몇 말이에요. 채여사가 제일 잘 하시네요. 네,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인데요. 문희 위천광 미친 포인트가 있어, 사모님. 그 미친 포인트에서 이렇게 2박에 걸쳐서 나온 거 아니야. 여기 원래 4차도 나오는데 오늘 35까지라고. 우리 선조사님, 김조사님 파이팅. 내가 여기를 또 밀었자라 하라고 안 갈수록 못 잡았어. 누구누구는 삼촌을 못 잡았어. 근데 있잖아요. 이 대불나라. 이거는 마십니까? 진짜 가져가져 있어 봐봐. 방생하러 가이살라. 그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가 안내한 포인트에서 잡아갑니다. 아니, 이. 아니, 무슨 방생이 여기 가져간다. 그 뭐지? 채여사가 안내한 포인트에서 잡은 거 아니여. 역시 안내를 하는 채여사, 안내 선생님 말을 잘 들으니까 아주 잘 잡았어. 낚시하는 사람이 잘 잡아 그치. 아, 맞다. 그것도 있다. 동영상입니다. 실시간 정보예요.